안녕하십니까?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는 11일 0시에 개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알리는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. 오늘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인사, 지역인사와 강원도민 2천여 명이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출발을 축하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선 당시 약속한 경제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며 첫 번째 과제로 42개 개별법을 근거로 강원도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.